나는 근데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갑자기 한 잔 뒤에 보자 나는 기분에 따라 나갈 거 같고 아니면 집에 쉴 거 같고 그래 나는 형은 근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막 이렇게 한 잔 민기랑 이렇게 둘이서 한 잔 하고 있으면 둘만 숙소 살 때 민기야 나랑만 숙소 살고 한 잔 하고 있으면 민기가 아론 형이 보고 싶대 그러면 민기 아론 형한테 전화해 근데 전화하지 말라 하지 민기야 많이 먹었고 우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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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시간이야 지금 전화하면 민폐야 이러면서 그때 심지어 새벽 1시였나 뭐 그랬을 거야 하지만 전화를 해 근데 와 이제 갔는데 진짜 이거는 뻥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최민기는 10분 안에 잠들었고 바닥에서 그냥 자고있고 나랑 조니만 숙소 먹었는데 그런거 되게 걱정돼서 오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 나 이날 우리 게임하고 있지 않았어? 맞아 그때 나랑 게임하고 있었어? 어 형이 갑자기 몸에 일이 있는 거 같다 내가 그 애들 숙소 가야겠다 아니 기억 안 나 PC방에 있었어 왜냐면 처음에 민기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민기가 막 형 뭐 술 한잔 하자 뭐 숙소로 와 그래서 내가 아 왜 지금 새벽 1시인데 아 이제 곧 자야지 했는데 갑자기 민기가 연기를 하는거에요 알지? 그 다음에 형 근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형이 게임하다가 내가 형한테 아 형 나 근데 가야 될 거 같아 잠깐 본 일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일단 혼자 게임하고 있어 하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최민기가 막 어 형 왔어 막 이러면서 내가 형을 보고 싶었던거지 그냥 술 마시니까 그러다가 5분 10분 뒤에 바로 형 무릎에 누워가지고 자고 어 맞아 나는 종인이 야 이랬을거면 최민기가 나를 왜 부른거야 그래서 내가 형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패턴을 너무 잘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이랑 나랑 이제 한잔하고 침대 눕혀주고 맞아 맞아 아 그날 갑자기 난다 아 웃겼다 그날 그날 재밌었어 그러면서 형이랑 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맞아 근데 그렇게 오래 마시진 않았던거 같아 그날은 맞아 오래 마시? 2시? 2시 반? 2시 반? 2시 반까지 마시고 이제 다 집에 갔어 나는 집에 가고 너는 잤던거 같아